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제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신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담배에 있는 연기 속에 니코틴 이외에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흡연을 통해 폐암, 구강암 등의 각종 암뿐만 아닌 심장질환, 뇌졸증, 만성기관지염 등의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라도 흡연자 주위에 담배 연기를 마시게 돼 각종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간접흡연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3차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옷, 피부, 그리고 집안의 카펫 등의 니코틴이 남아있다가 피부 노출과 먼지 흡입 등을 통해 담배의 독성 물질을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어린이가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됐을 경우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무엇보다 심각합니다. 미국 암학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연간 16만 명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10에서 15%가 비비변자로 밝혀져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흡연자는 되도록 간접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흡연자는 자신뿐만 아닌 주위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여러 위험한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금연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금연이 쉽지 않다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흡연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비우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